365연대기 성경일독 8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욕기 28-32장의 심오한 본문을 탐험하게 됩니다. 이 장들은 단순한 성경의 글자를 넘어서 우리의 심장에 올리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욕기 28장에서는 지혜 본질에 대한 욕의 깊은 탐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는 마치 숨겨진 봉허처럼 묘사되며 욕은 그것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탐색합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인생과 신앙에서 진정한 지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어지는 욕기 29장과 30장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29장에서 욕은 과거의 번영과 존경을 회상하며 그 시절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떠올립니다. 반면 30장에서는 현재의 고난과 절망에 초점을 맞춥니다. 욕의 몰락과 고통이 생생하게 묘사되며 이는 우리에게 인생의 불확실성과 변화무쌈함을 일깨웁니다. 31장에서 욕은 자신의 무죄를 열정적으로 주장합니다. 그의 강력한 변론은 마치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과 같으며 그의 의로움과 정직함에 대한 확보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새로운 인물 엘리후의 등장으로 이야기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엘리후는 기존의 논쟁에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며 이야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이 통독을 통해 우리는 욕의 깊은 내적 갈등, 신앙과 지혜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욕기 28-32장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복상과 통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 흥미롭고 의미있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욕기 28장 지혜의 깊은 수생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기 28장에서 마치 보물 사냥꾼이 된 것처럼 지혜라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2장에서 욕은 지혜의 가치와 위치를 찾기 위한 깊은 탐색에 나섭니다. 욕은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지혜가 금, 은, 보석처럼 광산에서 찾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중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두셨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그는 지혜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설명하며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냅니다. 2장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욕은 지혜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찾기 위해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임을 선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함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욕기 28장은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2장을 통해 우리는 지혜에 대한 욕이 깊은 탐구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욕기 29장 과거의 영광과 축복에 대한 욕의 회상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욕기 29장으로 여정을 이어갑니다. 2장에서 욕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회상하며 그 시절 자신이 누렸던 축복과 존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욕의 이러한 회상은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대조를 이루며 그의 마음속 깊은 그리움과 상실감을 드러냅니다. 욕은 자신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청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축복하시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욕은 과거의 자신이 경험했던 번영과 안정을 회상하며 그때 자신이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았는지를 떠올립니다. 욕은 과거의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는 도시의 문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있었으며 젊은이들, 노인들, 심지어 왕족들까지도 그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욕은 자신이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것에 대해 회상합니다. 그는 과부와 고아를 도우며 의로운 삶을 살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욕기 29장은 욕이 과거와 현재의 삶을 대조하며 자신의 변화된 처지를 깊이 성찰하는 장입니다. 이 장을 통해 욕의 과거 삶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고통 사이에서 그가 겪는 내적 갈등과 심리적 고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생의 불확실성과 변화의 필연성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욕기 30장 현재의 고난과 몰락에 대한 욕의 절망 욕기 30장에서는 욕이 자신의 현재 상황, 즉 극심한 고난과 몰락에 대해 고통스럽게 서술합니다. 이 장은 욕이 어떻게 과거에 존경받던 지위에서 추락하여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욕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과 질병을 서술합니다. 그는 피부 병과 뼈의 고통을 호소하며 이로 인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 장에서 욕은 과거에 존경받던 지위와 대조적으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적 천대와 모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회의 낮은 계층과 버림받은 자들에 의해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욕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해 불의해와 혼란을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욕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내접 밝힌과 절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과 현재의 비참한 상태 사이의 대조를 통해 인생의 불확실성과 고통에 대해 상찬합니다. 욕기 30장은 욕의 현재 상황에 대한 극적이고 감정적인 묘사를 통해 그의 깊은 고뇌와 절망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고난과 몰락을 경험하는 인간의 내면적 고통과 신앙적 반등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속에서의 신앙적 방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욕기 31장 욕의 정의에 대한 확고한 주장과 무죄별로 욕기 31장에서는 욕이 자신의 순결함과 정의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열정적으로 변론합니다. 이 장은 욕의 내면적 갈등과 정의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드러내며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욕은 자신의 삶에서 항상 정의롭게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눈으로 죄를 찢지 않았으며 이웃에 대한 불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욕은 자신의 손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의 행동이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욕은 또한 자신의 어려운 이들을 도왔으며 고아와 가부를 돌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공평하고 자비롭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며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욕은 자신이 겪는 고통과 시련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왜 자신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의문시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욕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고난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이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욕기 31장은 욕이 자신의 무죄와 정의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그의 고난에 대한 신앙적 도덕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2장은 욕의 의로움과 그의 고난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정의와 고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욕기 32장 엘리후의 등장과 새로운 관점의 제시 욕기 32장은 이야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후는 욕과 그의 새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있었으며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등장은 기존의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며 이야기의 새로운 차원을 추가합니다. 엘리후는 욕과 그의 친구들의 나이가 자신보다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로 결심합니다. 엘리후는 욕의 친구들이 욕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그들이 욕의 부평에 대해 충분한 답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지혜가 나이와 경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으며 자신이 그러한 지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후는 욕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을 예고합니다. 그는 욕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비난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자신만의 해석을 제시할 준비를 합니다. 욕기 32장은 이야기의 새로운 목소리와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욕의 고난과 정의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합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기존의 논쟁에 새로운 층을 추가하며 독자들에게 욕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365연대기 성경일독 2주 1차 통독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